포토타임 좋습니다. 다음은 루셈블 시그니처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셈블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계속 가운데 기자님들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살짝 웃어볼까요? 네, 우리 맞춰서. 좋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하트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가운데 계속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또 다른 하트. 네, 좋아요. 우리 가운데 계속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네, 또 타이틀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네, 루셈블 공식 포즈 부탁드리고요. 루셈블의 공식 포즈입니다. 네, 이번에도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팬분들을 향한 사랑의 하트입니다.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타이틀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어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루셈블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네, 다음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을 향한 밴드를 향한 사랑의 하트고요.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면서 단체 포토타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 포토타임 가질 텐데요. 혜주씨부터 촬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 되겠고요.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셈블의 혜주씨입니다. 우리 걸크러쉬 매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혜주씨는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이지만 성격은 다정한 반전미를 갖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트로 기자님들에게 인사 드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가운데 계속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티티와이예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톱투유 레이러 포즈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번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인사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자님들을 향한 사랑의 하트 날려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하트 날려주시고 있고요. 티티와이예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사도 드렸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손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손인사로 인사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자님들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라트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타이틀구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이 포인트 포즈도 기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루스앤블의 아늑, 아기늑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루스앤블의 고원씨, 콩주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고원씨입니다. 먼저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먼저 손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티티와일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로운 공주 비주얼의 소유자인 고원씨입니다.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고요. 웃을 때 입술이 하트 모양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원씨가 또 유쾌한 입담까지 소유하고 계신데요. 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티티와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날려주세요. 보라트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하트 날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이 정말 넘쳐나는 한두 초과 매력을 가진 고원씨입니다. 티티와일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도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또 여러 가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웃을 때 하트 모양으로 변하는 고원씨의 포토타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원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현진씨, 루스앤블의 크루 커맨더 현진씨입니다. 네, 센터 바라봐주시고요. 네, 먼저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손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확신의 센터상답게 또렷한 이목구비의 소유자입니다. 네, 또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헤어스타일이 확 변했는데요. 현진 컷으로 아마 유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티티와일 포즈부터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포즈입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또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자님들을 향한 손인사입니다. 네, 사랑의 하트도 마구마구 날려주세요. 네, 현진씨는 음색, 춤선, 친화력, 애교, 소통능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갑병 멤버입니다. 또 사랑의 하트까지 날려주세요.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어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즈로 인사드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현진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다음은 루셴블의 여진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인사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도 기자님들 계시고요. 뒤쪽에도 기자님들 계시니까 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뒤쪽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뒤쪽에도 기자님들 계시고요. 앞쪽에도 기자님들 계십니다. 네, 다음은 TTY의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의 포즈입니다. 네, 눈 맞춤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 가지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애교로 가득한 모태 러블리 여진씨입니다. 팀내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는 멤버입니다. 네, 여러 가지 하트 드렸고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도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TTY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은 에너지와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여진씨의 포토타임입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진곰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여진곰주님. 네,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어요.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은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기공도리 여진곰주님의 포토타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진씨였고요. 마지막으로 비비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맏언니 비비씨입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어요. 우리 앞에도 기자님들 와 계시고요. 우리 뒤쪽에도 기자님들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자님들 계속해서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TTY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나무처럼 든든한 맏언니 비비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손가락 하트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력적인 눈웃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TTY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사이에선 맏언니지만 막내 같은 매력이 있어서 맏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손가락 하트 우리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하트로 한 번 웃어주세요. 네, 스마일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인사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TTY의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첫 번째 하트 날려주시고요. 마지막 두 번째 하트 날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BBC 우리 무대 준비를 위해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